원쿠션 계산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배치에서 원쿠션 목표 지점을 찾아내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300점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쉽게 알 수 있겠지만 300점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초급자들에게도 이론적인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300점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것도 명확하게 알고 치시면 좋겠습니다. 당구대는 정사각형 두 개를 붙여놓은 직사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 공을 쳐서 저 빨간 공을 득점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계산법이 가능하냐면 이렇게 하면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이잖아요. 그래서 무회전으로 이 방향으로 보내면 무회전이라는 것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빨간 공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 되는구나. 정사각형의 대각선 방향으로 보내면 입사각 반사각이 같으니까 일로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해놓고 이 방향에 와서 여기로 무회전으로 보내면 되는데 그렇게 보내기 위한 두께를 봤더니 마침 이것은 2분의 1 두께를 부드럽게 쳤을 때 분리시킬 수 있는 각도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능력인 거죠. 그럼 한 번 무회전 빨간 공 오른쪽 2분의 1 두께 누렇게 쳐서 실제로 그러한지 쳐보겠습니다. 빨간 공의 정통으로 맞지 않고 짧은 쪽 장쿠션 쪽에 맞았죠.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 부드럽게 쳤기 때문에 분리각이 이런 직선의 형태가 아니라 휘어들어가면서 실질적인 입사각은 이것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단순한 두께 실수 때문에 2분의 1에 가까웠을 뿐이지 2분의 1보다는 얇게 맞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이 빨간 공이 너무나 좋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가 있어도 득점은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도형을 이용한 것이고 도형의 대칭을 이용했다. 대칭의 원리를 이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원쿠션 지점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의 그림이 여기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당구대는 정사각형 두 개 대각선으로 보내면 무회전으로 쳤을 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으므로 이쪽 코너로 가게 되어 있다.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이 원리를 이용한다는 것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것이고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빨간 공이 이렇게 코너에 있을 때는 사각형의 꼭지점에 있으니까 입사각, 반사각의 원리를 이용해서 원쿠션 지점을 찾아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입 빨간 공이 알기 쉬운 위치가 아니라 이렇게 허공에 떠 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원쿠션 지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형의 대칭의 원리를 이용해서 찾아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그림을 띄워보겠습니다. 지금 공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 위치를 바꾸지 않고 당구대 바닥에 표시되어 있는 화면을 그림을 바꿨습니다. 여기에 흰 줄이 가 있는데 이렇게 흰 줄이 가 있죠? 그리고 빨간 공은 이 빨간 공은 여기로 이 빨간 공은 여기 흰 공은 여기 이것이 뭐냐면 지금 당구대 위에 있는 공을 똑같은 비율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겁니다. 어느 정도 이동시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이 거리만큼 이동시킨 겁니다. 그러면 빨간 공이 이렇게 가면 이 빨간 공은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오고 이 흰 공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흰 공으로 이 빨간 공을 맞히는데 이 장 쿠션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형의 대칭의 원리를 이용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게 장 쿠션이잖아요. 이게 쿠션인데 빨간 공과 장 쿠션까지의 거리만큼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여기 여기에 이 빨간 공이 있다. 이렇게 있다. 그리고 흰 공으로 빨간 공의 오른쪽을 맞춰서 저기에 있는 빨간 공을 맞힌다. 그러면 무회전일 경우에 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겠죠. 즉 이 각도와 이 각도가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빨간 공이 맞아진다. 도형의 대칭의 원리를 이용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션까지의 거리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이곳에 빨간 공이 있다 생각하고 첫 번째 빨간 공을 맞춰서 신공을 여기로 보내면 입사각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이 각도와 이 각도는 같거든요. 그런 이치에 의해서 원쿠션 지점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전 배치로 돌아가서 이런 배치를 만났을 때 원쿠션 목표 지점이 어디냐 했을 때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여기에 있는 이 빨간 공을 맞힌다. 이렇게 맞힌다. 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목표 지점이구나. 마침 이 방향에서 봤더니 여기는 2분의 1 두께를 부드럽게 맞히면 여기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회전으로 빨간 공 오른쪽 2분의 1을 부드럽게 맞히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원쿠션 지점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쿠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략적인 원쿠션 목표 지점은 도형의 대칭의 원리를 이용해서 아 여기구나. 여기에 있는 빨간 공을 맞히는 것과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보내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칠 수 있습니다. 무회전으로 여기를 향해서 보내면 되는데 마침 마침 그 두께가 제가 일부러 2분의 1 두께를 맞히면 되는 그런 위치에 다가 놨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지금까지 했던 연습과 중복이 되는 거고요. 바닥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공 하나만큼 1, 2, 3, 4 이렇게 이동을 시키도록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방법으로 도형의 대칭의 원리로 원쿠션 지점을 찾아 놓고 그 다음에 내 공의 위치에서 회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당점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풀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을 때는 무회전 2분의 1로 쳤을 때 여기까지 보낼 수 있는데 여기에 있을 때는 이제 각도가 좀 달라졌죠. 그래서 무회전 2분의 1로 치면 여기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무회전 2분의 1 두께를 맞춰보겠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빨간 공을 그러면 여기로 보내기 위해서 두껍게 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제가 두껍게 쳐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2분의 1 두께로 쳤을 때 이 빨간 공이 어디로 가냐를 확인해 둬야겠죠. 2분의 1 두께로 치면 이 빨간 공은 30도 기울어진 곳 아마도 여기를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쳐보겠습니다. 그렇죠? 여기를 향해서 가죠? 그러면 여기를 향해서 가서 이쪽으로 왔는데 2분의 1보다 두껍게 치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보다 두껍게 치면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오겠죠. 아마도 초크 방향 쪽으로 오면 확실하게 두껍게 쳤다라고 할 수 있는데 쳐보겠습니다. 두껍게 맞아서 이쪽으로 왔지만 내 흰 공은 여전히 이 방향으로 가죠. 2분의 1로 맞은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세게 치면 세게 치는 방법은 어떨까요? 세게 치는 방법은 썩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4구에서는 세게 치는 방법은 다음 공도 좋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썩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죠. 자 그러면 부드럽게 치면서도 이 공을 득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전을 이용하면 되겠죠. 부드럽게 쳤을 때 2분의 1 두께 부드럽게 맞혔을 때 여기까지 가는데 휘어 들어가는 맛이 있으니까 아마도 실질적인 입사각은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들어간 공이 이렇게 오기 위해서는 어떤 회전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2팁 이상의 회전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 부드럽게 치면 여기에 가더라도 이런 입사각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슬아슬하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완전히 부드럽게 친다기보다 살짝 속도를 가해서 아닙니다. 이 정도는 그냥 부드럽게 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일단 그냥 부드럽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2시 30분 방향 2팁으로 빨간공 2분의 1을 겨냥해서 부드럽게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맞았죠? 1번 배치가 되면 이런 생각으로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 하나만큼 더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이 공은 2시 반 방향 2팁에 2분의 1 두께 부드럽게 맞춰서는 아마 득점이 안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쳐야 될까요? 공략법 해법을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계산법 숫자와 관련된 계산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도형의 대칭의 원리를 이용해서 무회전으로 쳤을 때 여기로 보내면 된다 라는 거 하나를 근거로 해서 그러나 이 방향에서 여기로 무회전으로는 못 보내죠?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득점을 이루어낼 것이냐 하면 내 흰 공의 방향에서 빨간 공 오른쪽을 부드럽게 쳤을 때 보낼 수 있는 곳이 이 정도 인데 이 정도 들어간 공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많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분리각을 조금 키워줘야 될 겁니다 1번에 있을 땐 회전을 더해주는 것만으로 됐지만 이 흰 공이 2번의 위치로 더 내려왔기 때문에 분리각 자체를 조금 더 키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려면 분리각 자체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점을 내려서 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스피드를 빠르게 해서 분리각을 키우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안정적이냐 하면 그리고 더 쉽냐 하면 속도를 좀 빠르게 해서 분리각을 키우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하단 당점을 사용해서 정확한 분리각을 만들어내는 건 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점을 이용하는 것보다 속도로 조절하는 게 조금 더 쉽다 그러면 부드럽게 쳤을 때 여기 갈 놈인데 조금 빠른 속도로 치면 이 정도까지 보낼 수 있다 생각하고 2시 반방향 2팁을 치되 2분의 1을 치되 빠른 속도로 쳐서 여기를 보낼 것이냐 또는 두께까지도 조금 더 더해서 칠 것이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께도 2분의 1보다 조금 더 두껍게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내는 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3시 방향 2.5팁의 두께는 2분의 1보다 조금 더 두껍게 겨냥하고 약간 지금보다는 빠른 속도로 맞았는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신공이 여기에 있을 때가 가장 쉬운 배치라는 거 왜냐 목표 지점으로 보내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무회전의 2분의 1 두께를 겨냥해서 부드럽게 쳐주면 여기까지 가고 여기에 들어간 공은 맞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 회전을 더해줘야 됐죠 지금 2번의 위치까지 득점을 했는데 2번의 위치에 내려온 순간 회전을 더했을 뿐만 아니라 속도도 조금 더 해줬고 두께도 조금 더 해줬죠 조건이 더 붙었기 때문에 이건 난이도가 1번보다는 높은 겁니다 자 이제 3번 이제 3번의 위치에서 생각하면 3번 정도 되면 이제 대칭법을 이용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너무 괴리가 크다고 할까요 이론과 실제 상황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형의 대칭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럴 때는 이 Q의 선 Q를 이용해서 가늠해보는 게 적절한 원쿠션 지점을 찾아내는데 좀 더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디지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도형의 대칭의 원리를 이용해서 원쿠션을 찾아내고 그것에 맞춰서 Q를 이용해서 원쿠션 지점을 찾아내고 이런 트레이닝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도 보내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감각적으로 내 몸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공보다 흰 공이 많이 내려왔을 땐 빨간공의 옆에 Q선을 딱 그래서 아 이렇게 회전 주고 여기까지 보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전 주고 여기까지 보내는 방법을 이 신공의 위치에서 봤더니 이것은 이 각도에 대해서 한 80도 정도 옆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빠른 속도로 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 배치는 당점까지도 조금 아래로 내려서 여기까지 끌어치기로 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제부터는 단번에 성공하기 어려운 배치입니다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신공으로 빨간공의 오른쪽을 맞춰서 여기까지 보내려면 어느 정도의 당점이어야 하냐 하면 당점은 3시보다는 아래여야 됩니다 4시방향 2팁 그리고 두께는 8분의 5 2분의 1보다 두꺼워야 되겠죠 당연히 8분의 5 정도 이렇게 해서 득점이 되었는데 요령은 이런 것이고요 스스로 이런 배치를 두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깨우쳐야 됩니다 어느 정도구나 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4번의 위치에 내 흰공을 두고 맞춰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첫 번째 시도에 다 득점을 했는데 과연 이것도 가능할 것이냐 여기 와서 보면 회전을 주고 이렇게 보내면 되겠구나 목표 지점은 여기구나 여기까지 끌면 되는데 오른쪽 회전을 주고 여기까지 끌어치기를 하면 되는데 3번보다 공 하나만큼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난이도가 난이도가 더 상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끌어쳐서 보내는 건 이거는 거의 90도인데 아까보다는 3번의 위치보다는 당점이 조금 미세하게라도 조금 더 내려가야 되고 두께도 어쩌면 조금 더 두꺼워야 될 수 있겠죠 이거는 다분히 감각적인 부분인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스피드도 큐스피드도 빨라야 될 것입니다 모자랐네요 두 번째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매치는 몇 번 해도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 정도까지 였던 것 같은데 조금 더 당점이나 뭘 두께나 이런 걸 더 쓰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형의 대칭의 원리와 2분의 1 두께의 분리각 그리고 회전에 의해 반사각이 커지는 정도 그것에 대한 경험치 이런 것을 가지고 원쿠션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배치인데 이렇게 있다고 하면 상대방 공이 목적구 사이에 있어서 직접 칠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쿠션을 이용해서 원쿠션으로 득점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산해서 득점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마침 빨간 공이 꼭지점에 있죠 당구대는 정사각형 두 개이기 때문에 회전 없이 정사각형의 대각선 방향으로 보내면 무회전이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당구대에서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 신점을 향해서 회전 없이 쳐보겠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쳤더니 득점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 공은 지금 제가 한 20분 이상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썼던 바로 그 공이기 때문에 공에 촉구가루도 묻어있고 약간 공이 더러워진 상태인데 이 노란 공은 비교적 새 공입니다 똑같은 곳을 향해서 회전 없이 부드럽게 쳐보겠습니다 흰 공은 득점이 됐는데 노란 공은 이쪽으로 와버렸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론적으로 입사각 반사각이 같으려면 당구공이 허공을 날라서 부딪히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구공은 그렇지 않고 굴러가거든요 굴러가면 저쪽으로 가려는 회전이 계속 영향을 주면서 이론적인 반사각 지점 여기보다 저쪽으로 향하는 회전 때문에 이쪽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무 쿠션은 속도에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곳이라도 빠른 속도로 치면 쿠션의 반발이 세지면서 지금처럼 오히려 짧게도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치를 두고 알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도형의 대칭의 원리를 이용해서 무회전을 사용하면 입사각 반사각이 같다는 그런 성질로 쉽게 맞힐 수 있을 것 같지만 당구대는 공이 굴러서 움직이기 때문에 당구대 위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의 특징 그리고 고무 쿠션이라는 재질의 특징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처럼 이론 그대로 반드시 움직여주지는 않습니다 이 당구공을 그래서 고려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칠 수 있어야 비로소 정확한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쿠션을 이용한 뱅크샷 300점 만들기 아홉 번째 내용이었는데요 다음에는 10번 볼 시스템 기초편 하고요 11번 투쿠션 계산법 이런 식으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